광주시청 무료 주차장이 내년부터 유료화됩니다.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292회 임시회 때 시청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했으며 김 의원은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주차를 하려면 몇 바퀴씩 돌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주차장 유료화가 민원인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광주시는 올해 5월부터 예산 7억여 원을 들여 주차장 유료화 공사를 추진했으며 12월 말까지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.